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2021년부터 개정되는 드론 신고 관련 법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설명 영상을 잘 보시고 갖고 계신 기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변경되는 법에 대한 설명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영상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그 중에서도 드론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2kg을 초과하는 모든 기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럼 2kg이 넘는 기체는 뭐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몇 개 없습니다. 시판되는 완제품 드론 중에는 유닉의 타이푼, DJI 인스파이어, 매트릭스 이 정도만 2kg이 넘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빅 시리즈나 팬텀 시리즈, 이번에 새로 나온 오텔의 이보 2, 그리고 스카이디오, 패러셋 비밥 이런 드론들은 전부 2kg이 안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드론 동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드론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몇몇 분들만 보유하고 있는 인스파이어, 타이푼, 그 외에 이제 좀 큰 드론들, 전문가 촬영용 드론들이 있겠죠. 그런 드론들만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법 개정의 방향성이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의 FAA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든 기체, 250g이 넘는 모든 기체는 다 등록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드론 뺑소니를 방지하고 드론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50g이 넘는 기체를 다 신고 대상으로 잡았어야 하지 않나? 이 법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 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최대 이륙 중량이 2kg가 넘고 25kg이 안되는 기체들은 30일 이내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신고를 하지 않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고요. 신고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했으면 신고 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신고 번호를 드론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 번호를 표시를 하지 않고 비행을 했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번호판 떼고 도로주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신고 업무 담당 기관이 지금은 지방항공청에서 기체 신고를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기체 신고를 총괄해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기체를 신고한다는 뜻은 드론을 구입했을 때 새롭게 구입한 드론을 신고하는 게 있고요. 변경 이전 즉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드론을 내가 구입했을 때 소유주가 바뀐 거죠. 이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요. 끝으로 갖고 있던 드론 지금 신고되어 있는 드론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변경, 말소 신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2kg이 넘는 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드론 원스탑 시스템에서 드론을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 후에 발급받은 번호를 드론에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신고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비행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이거 지금 기체가 좀 커 보이는데 이거 신고했나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직접 종이를 휴대해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캔을 뜨거나 파일 처리를 해서 휴대폰에 넣고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비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2kg을 초과했을 때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요. 반면에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드론을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에는 최대 이륙 중량에 상관이 없이 그냥 모든 드론이 기체 신고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250g이 넘는 현재 250g이 안 되는 드론은 매빅 미니 시리즈밖에 없죠. 매빅 미니랑 DJI 미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놓고 250g 초과하는 드론들은 조종자 증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급수가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조종자 증명이 뭐냐면 기체 무게에 따라서 연수를 받는 내용이에요. 비행 승인이나 항공 촬영 승인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에도 단골 질문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행 제한구역, 비행 금지구역, 관제권, 공항 반경 9.3km 관제권, 그리고 고도 150m 이상 이런 비행에는 무조건 비행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군 작전 공역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군 작전 공역은 주말에만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말에만 날리는 경우에도 신고를 미리미리 하셔서 비행 승인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공 촬영 승인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관할 항공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기체가 모든 장소에서 항공 촬영 승인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업무에 대해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인데요. 이렇게 신고 접수를 하면 최대 일주일 이내에 신고 처리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가 새로 산 게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기체가 2kg이 넘는다. 그럼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냐? 라는 내용이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바로 자체 중량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이에요. 자체 중량은 연료, 장비, 화물, 승객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말 그대로 기체 자체의 무게를 뜻하는데요. 무인동력 장치, 여기서 배터리까지 포함된 무게겠죠.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제품을 샀을 때 그 완제품이 있는 그람수가 자체 중량인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은 이 기체가 뜰 수 있는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매빅 프로에 아령을 2kg씩 매달아 놓고 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매빅 프로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치의 한계를 최대 이륙 중량이라고 보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시판되는 드론들은 별도로 뭔가를 부착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을 거의 동일하게 봅니다. 하지만 DIY 드론같이 뭔가를 매달 수 있게 카메라를 달거나 DSLR을 달거나 이렇게 장치를 설치한 드론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륙 중량의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21년 1월부터 사실상 한 2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시행되는 개정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관련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시행되는 이유가 드론 뺑손이나 드론 사고를 방지한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생했던 드론을 활용한 사생활 침해 사건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소비자들 거의 8-90%의 소비자들은 아마 2kg 이하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건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탁상 행정이었나 아니면 진짜로 뭔가 이런 것들 줄이려고 노력을 한 결과 나온 법인가 이건 좀 의문이 드네요. 사실 이런 걸 제정할 때 만약에 저런 게 목표가 있었다면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하거나 동호인들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체들의 어떤 표본 집단을 출현한 다음에 좀 그람수나 무게 이런 것들을 따져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드론 뺑손이나 드론 사고가 대부분 2kg 이하의 드론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몇 달 전에 있었던 부산에서 있었던 그 사생활 침해 사건도 매빅 시리즈 매빅 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요새는 메이저 드론 업체들이 DJI나 스카이디오나 아우테리나 패럿 이런 드론 회사들이 점점 소형화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 시장 시제 현실과 관련한 연관성이 큰 것인가 심지어 외국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법들보다 법안들보다 거의 2년, 3년 이렇게 늦게 나온 거잖아요.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런 법들이 강화된다는 건 드론 동호인들과 드론 유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뺏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등록하고 관리되어 있는 체제 하에서 지킬 걸 잘 지키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비행하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고치고 모든 사람들이 뺑소니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드론 날릴 때 진짜 떨리고 신기한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을 찍고 싶고 그냥 하늘에서 보는 경치가 아름다워서 찍고 싶은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들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드론이라는 것의 체계가 점점점점 잡혀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드론 법이나 이런 드론 산업 같은 게 이제 겨우 막 한 걸음 두 걸음 떼고 있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드론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는 드론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빨리 드론 관련 법을 정비하고 이렇게 인프라를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정되는 드론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벌금 내지 않도록 시청자분들 모두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